지난 5월 8일 토요일 캘리포니아 샌 리앤드로에서 1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이 길을 가던 80대 아시안계 노인을 넘어뜨려 폭행하고 시계 등을 훔쳐간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. 영상 속 용의자들은 대낮에 길에서 남성을 넘어뜨린 뒤 무엇인가를 가져가려고 몸싸움을 벌입니다. 피해자는 여러 차례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돕는 일은 없었습니다. 용의자 중 한 사람은 넘어진 노인이 저항하자 그의 뺨을 때리거나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기도 합니다. 경찰은 용의자들은 나이가 16세 정도이며 범행 후 도주시 탄 차량은 다른 범죄사건에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이번 강도 행각을 인종차별 범죄로 분류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으나 피해자 할아버지는 자신이 당한 습격이 인종적 증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.